여기 조금 다 됐어요. 이거 빼야 되는데.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내려야라고. 그쪽으로 내려야라고. 접시를 조금씩 뽑아주고요. 역시 종환이의 결정력이 돋보이는 어떤 그런 게임이었잖아요. 종환이 형이 먼저. 아니요. 한 사람 먼저. 아니에요. 형이 먼저. 형님 덕분에 우리가 뽑는 건데. 다리 형 드세요. 네 다리 형 드세요. 아 감자 드실 줄 아시네. 감자 보다. 포구 안 가져서 형. 아우 형님. 저거. 감자가 잘 안 들어가. 맛있어. 태어나 주셔서 처음 해봤어요 닭볶음탕. 너무 맛있다. 와, 간 잘 뱉다, 고기. 감자보다 더 빨리 안, 더 고기겠네. 근데 내가 질긴 데를 씹어서 그런가? 고기가 너무 질긴데? 단게 원래 질긴 거 아니야? 우리가 뭘 잘못했나? 아니, 그래서 닭을. 나는 지금 내가 먹은 부위가 좀 질겼구나 했는데. 늦게, 늦게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. 힘들고 죽은 거 아니야, 또? 낭념 맛있는데. 이렇게까지 질길 이유가 없어? 이렇게까지, 이렇게까지 질길 이유가 없잖아. 그거 아니에요? 아, 맞아. 기압이 낮으니까. 내 생각이 그런데. 세면은 삶 많아서. 삶 많아서. 이빨 빠져. 아우, 질겨. 당근이나 감자유 좀 먹어요. 타임이 이빨 하나 빠지면 임플란톡 한 거 하나 딱 들어오는데. 아, 그치? 오늘은 조금 일찍 주무실까요? 그럴까요? 네, 일찍 주무실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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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좀 치우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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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우리 넷밖에 없으니까 붙여서 자야 돼 큰일 났잖아 너무 죽잖아 저기 시청자는 지금 이게 밖에가 얼마나 바람이 보는지 모르잖아 안 보여 정말 추워 너무 춥죠? 진짜 추워요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손이 얼음 됐어 손 좀 보여주세요 손만 딱 보여주세요 큰일 났어 나뭇가지 같아 큰일 났어요 이게 뭐 그냥 손톱에 땡기고 아 진짜 이거 정환이 형 죄송한데요 네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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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이 형님 주무시는 거 같아가지고 정환이 형님 정환이 형 정환이 형 형 얼굴 없어 어? 형 아직 안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개인적으로 정환이 형 한국 딱 가면 맨 처음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솔직히? 씻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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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이들하고 와이프 되고 밖에 나갈 거야 도착하면 12시간 넘는데 빨리 살고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 아 진짜로 어떤 거예요? 날 위해서가 아니고 밥 먹는 시간에서 중요할 거야 처음에는 후회를 했어 네 힘들고 좀 짜증나고 네 그렇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난 버틸 수 있었다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역시 역시 정환이 형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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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형 고생하셨습니다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야크 냠냠 으 털이 다 얼었어. 털이 다 얼었어. 춥겠다. 얘네들 항상 배고픈가 봐. 여기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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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들.